뜨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슈어 타임 뉴비 스타일, 안녕하세요 르바이트 러브의 뉴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7월 17일 7월 17일 7월 17일, 수요일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서 켰어요 맞아요 보고 싶어서 켰어요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인가 특별한 날이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연습 전이죠? 네 그렇죠, 저희가 오늘 또 콘서트 연습하러 왔거든요 맞아요 방콕 저희가 늘 모레 뭐잖아요? 맞아요 좋은 공연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쉬운 거는 댓글 볼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야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이거 어떻게 봐? 저녁시간이에요, 저녁시간 오 오 왜 이렇게 나오는데 종현이 옷 바나나야? 뭐요? 물어보시는 댓글이 있네요 귀엽다 비둘기 아니에요? 바나나랑 비둘기랑 약간 합쳐진 것 같은데요? 네, 귀엽다 귀엽다 귀엽게 있네 응 자, 보고 싶었어요, 힘내요 그런 말이 있네요 우리도 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다들 저녁 드셨나요? 저녁 저녁 왜, 왜 이제 퇴근할 시간이구나 그래서 지금 퇴근 준비할 시간이구나 그래서 즐거운 퇴근길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댓글도 있고요 네, 즐겁다면 너무 좋죠 네 저녁 먹었어요? 여쭤보시는 분이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민기팡만 먹었잖아요 찬팡만 먹었어요 맞아요 긍게미보고 긍게미보고 나도 아직 좀 이따 먹을 거예요 네 저는 점심을 늦게 먹어서 아, 아직 앞에서 네 저는요? 너, 너는? 저 오늘 떡볶이, 김밥 뭐 마치기 뭐 마치기 아니, 분식류로 오늘은 저는 설렘탕 먹었어요, 설렘탕 와 그래서 맨날 그렇게 설렘하는 거 야, 이건 내가 잘못했어 설렘탕 먹었어, 설렘이 자 또 다른 댓글을 읽어보면요 네 아, 슬리퍼 들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아, 핸드폰 케이스가 슬리퍼 근데 지금 아, 근데 너 진짜 그려 보여 여기서 보니까 네 이거 세꾼의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댓글을 읽어볼래요? 김종혁 방콕 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오 저희가 아시아 투어 세뇨 투어가 이제 방콕을 시작으로 시작 맞아요 됐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가시는 뭐, 러브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뮤리스페트 공연을 보는 김에 방콕 가서 여행 가시고 추다 오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좋죠 방콕에 맛있는 거 되게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아요 맛있는 거 많고 맞아 백무반 백무반 수확주스 파타이 파타이 크랩도 맛있고 크랩도 맛있고 생선튀김 그거 맛있다 맛있지 이걸 어떻게 씨나요? 저거 어? 내 발이라면 자라면 들어갈지도? 어? 없을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제 케이스가 아니라서 그런 신뢰를 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댓글을 읽어보거든요 네 이제 휴가 기간인데 원바들 고향 관광지 추천해주세요 좋다 어? 휴가 기간이죠? 좋아요 관광지? 인기부터 부산 부산지 네 추천해주고 싶은 관광지 부산이면 저 거기 송정 해수욕장 네 송정 송정 맞아요 해운대 옆에 거기 좋아서 거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갔었는데 물도 이렇게 그리고 진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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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많아서 제주도는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제주도는 워낙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주도 주민이 도민이 아는 아는 약간 도민만 아는 뭔 말하는지 알지 알지 요즘에 유명한 맛집 말고 도민만 아는 맛집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요즘에 진짜 거의 다 아시더라고 진짜로 나도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추천해달라고 하면 나도 되게 어렵더라 이제는 거의 다 너무 유명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거 하나 재밌는데 이거 분명 또 아시는 분이 계실텐데 재밌는데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이 살아있다는데 어 이름이 그 어 거기 사진찍기가 되게 특이하게 나와 막 그 되게 거인처럼 나올 수도 있고 아 나 본 거 약간 신기한 사진 신기한 사진 찍는 데가 있어 거기가 조금 재밌는 사진 찍기는 좋지않을까 아 전혀 좋습니다 LA 그거 알려달래요 LA 가면 꼭 가야되네 꼭 가야되네 꼭 가야되네 근데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뭔지 거기 거기 있잖아 헐리우드도 있고 헐리우드 거기 근데 너무 유명하긴 하지 헐리우드 그렇죠 엄청 유명하니까 아니면 뭐 인앤아웃 햄버거 선셋 어 선셋 선셋 블레바드라고 그 거리 있거든요 그리고 축하할 때도 많고 맞지도 산타모니카 산타모니카 바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물은 들어가지 마세요 맞아요 물은 들어가지 마세요 구경만 해요 거기 가면 서핑하는 사람 많더라 생각보다 맞아요 약간 산타모니카 갔는데 거기 어디지? 월미도랑 비슷한 거 같은 거야 아 맞아 다행히 있어 관람차도 있고 맞아요 거기 재밌어요 한번 가봐요 뭐 강원도 강원도 너무 많지 않아? 강원도는 많죠 강원도는 뭐 전 지역의 관광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 뭐 좀 그래도 되게 뿌듯한 표정이다 네 거기 대관령 대관령도 뭐 거기 거기 이제 겨울에 매력이 있고 여름에 매력이 있고 가을에 매력이 있고 봄에 매력이 있는 사계절에 대한민국이 있다 아 네 좋아 좋아 부산 또 뭐가 있지? 부산 부산이 부산 그 위에 나한테 거기 갔는데 조금대 앞에 아 아 마린시티에 그 마린시티?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내가 봤는데 되게 조금만 있을 아파트 많은 쪽 알죠? 회원님? 아 알아 알아 센터 영화도 많이 나오고 맞아 맞아 영화도 많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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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마린시티인가 봐 하여튼 거기 그 아파트를 아파트가 밤 되면 빙가잖아요 그 불빛 때문에 맞아 살짝 해외 느낌으로 그래서 그걸 보러 많이 가요 거기서 맥주도 왔으면 서점 거기서 앞에서 찍는 게 인사라고 나 이름을 몰랐는데 그것도 인싸? 저 그 댓글 보는데 우선을 가요 우선을 가요 있는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풀디 이사가냐고 왜? 왜? 이제 밖에 소리가 불풀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커피 내리는 소리입니다 커피 더 내리고 커피 더 내리고 집도 옮기고 저희 회사 또 인싸잖아요 이거네 더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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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맞다 그리고 우당탕쿵쿵탕탕 그리고 고개가 바쁘대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가 안 봤다 이게 맞네 둘이 대화를 하는데 고개 말 그 형님 저기 카트? 커피숍 커피숍은 아니고 식당 식당이라고 할까요? 약간 식당과 커피숍의 사이? 식당과 컵 컵 잘 모르겠지 그런 느낌 거기 빵집도가 있어요 우리 갔었잖아 아 옛날에 거기 맛있지 거기 갔었잖아 여기 빵 사가지고 먹었었지 잡살떡 잡살떡도 사실 밖에 청소섭한데요 자 또 아까 그 댓글이 있었어요 뭐야? 오늘 저녁 메뉴를 추천하잖아 오늘 저녁 메뉴 어렵지 저녁 메뉴 닭갈비 나 같은 생각했는데 진짜? 아니? 닭갈비 나쁘지 않지 닭갈비 맛있죠 닭고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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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다들 먹고 싶어하네 닭 한마리 누구는? 형은? 형 나는? 닭고리탕 형 아 종현이 형이야 난? 형이지 내가 생일 듣다 그치 형은? 동생 동생? 뭐라는 거야 형 저녁을 뭘 먹고 싶냐고요 저녁 나는 쌈밥 쌈밥 우렁 안에 야채 섭취를 좀 하고싶다 그러면 그 쌈밥의 주 메뉴는 어떤 거예요? 우렁 쌈밥이 제이 형인지 오징 오징 이제 우렁은 기본적으로 우렁 된장을 하나 시켜야 되고 제이 형이랑 뭐 제이 형이랑 뭐 제이 형 먹을 사람은 제이 형 먹고 오징 먹을 사람은 오징 먹고 아 나 저녁 메뉴? 안 끝나고 못 먹었어 최근에 맛있게 먹었어 최근에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또 먹어봤어? 또 먹어봤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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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봤는데 먹고 싶어 난 그거 하고싶다 어제 우리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선아가 돼지갈비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아 아 양년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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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대장 양년배장 사킬 아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맛있구나 그리고 나 그거는 갈비집 가면 양년배장 모자나 양년배장 구워 먹는 거 좋아 아 그거? 원래 구워 먹는 건가요? 원래 구워 먹는 거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취향인데 맛있어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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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저희가 저녁에 먹었으면 하는 것도 추천을 해주세요 추천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테이블 옆에 끝 오우 노 조현아 오랜만이었다 근데 진짜 오랜만이야 저기 저기 여기 위에 있어 제가 일주일 됐죠? 이거 안 한지 원래 조현이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뭘 쏟아야지 저희는 아 조현이가 오늘도 했구나 오늘도 이번엔 근데 텀이 좀 있었어 얘 뭐 쏟았었지? 뭐가 있었어 물인가? 일주일 전에? 그때도 되게 그때도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맞아 맞아 물 근데 신년 때 쏟으면 조금 쏟는 것도 아니야 다 쏟아 어 나 이거 한 입 먹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미안해요 조현아 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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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꼬치에 꽈바루 드세요 맛있겠다 근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또 있어 옥수수면 옥수수면 옥면 그게 엄청 맛있어 나는 허거에 고구마 당면 한 입 넣어 먹거든 아 그걸로 해야겠다 아 그거 너무 좋아 삼겹살에 비빔면 아 그거 맛있지 우리도 맛있지 민현아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 먹자 좋아요 아우 좋지 자 그리고 근데 진짜 아니 안 먹었다 나 진짜 한 입 먹었거든 옥수수면 진짜 맛나지 그런 댓글도 있고요 야 초코가 진짜 4명 다 그냥 그러려니 인듯 이라는 댓글이 있네요 아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자 보이실까요? 보이시죠 아 뭐야 되게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흘린 음료수 무슨 음료예요? 아이스 초코예요 아이스 초코입니다 오 초콜릿 오 또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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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종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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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흘렸네 흘린 사람이 종현이라서 괜찮아 이벤트 알지 아 짜증내야 너무 항상 흘리기 때문에 남은 한 방울까지 남은 한 방울까지 이거 모아두고 소고기 아 소고기 어? 종현 한 잔 먹고 고장 탕탕 고장 탕탕 일단 박 이거 끝나고 치워야겠다 아 그럼 치워야지 아 이거 테이블이 다 잘 못 본거래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에 제일 잘 못 본거래요 맛있겠다 막국수에 보쌈? 막국수 보쌈 맛있게 들어오던 거 보면 잔치국수 막 보쌈에 그거 갓 탄 김치 잔치국수 김 조금 이렇게 갓김치? 갓김치 갓김치였어 갓 만든 김치였어 갓 탄 김치 근데 갓김치도 좋아 똑같아? 갓김치가 그 갓이 그 갓이야 잔치국수 맛있는 갓? 어 아니 아니 그 갓 갓? 갓 나온 갓? 아니 그 갓김치 갓 김치 갓 김치 오케이 G.O.D 삼겹살에 소매 삼겹살에 소매 삼겹살에 소매 바쁘지 않지 바쁘지 않지 삼겹살에 콜바지 사이다 사이다 족발 문자 돈가스 타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라탕 숯불 양념가기 냉면 파티 누들이 뭐야? 파티 누들 그거 파티 누들? 파타이 아네? 파티 누들 파티 파타이 파타이잖아 아닌데 파티 누들 뭐지? 파티 누들 뭐예요? 파티 누들 파티할 때 먹는 면 잔치국수 잔치국수 파티 누들 하잖아 이거 예전에 잔치국수 파티 잔치 누들 잔치국수 면 아 잔치국수 파티 누들 파티 누들이 그거야? 잔치국수 아 잔치국수 그치 파티 잔치 아 뭐야 왜 그런거야 내가 먹은거 아냐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더울 때 먹고 싶은 음식은 아 잔치 물 냉면 많지 저는 수박 화채 사이다 넣어서 저는 안 넣어서 안 넣어서 저는 초계묵수 어떤거? 초계묵수 초계묵수 아 맛있죠 비낸 안에다가 딱 얼음 이렇게 딱 넣어 비빔냉면 살얼음 저는 물냉면 비빔면이야 비낸이야 비낸이야 나는 비빔국수를 좋아해 물회 물회 내구동 삼겹살에 비낸 빙수 아이스크림 깐 도리 깐 도리 깐 도리가 뭐야 깐 도리 이렇게 좋아하는거 파다 아이스크림 아 맞아 맞아 이거 과자 아니야 아이스크림 과자는 깨돌이 초계묵 깐 도리가 없는거 그 은색 그 은색깔 그 깨돌이가 두꺼이가 그렇게 맛있어 깐 도리가 뭐지 은색 봉지에 들어있는 파다 아이스크림인데 살짝 비빔 그런 맛 맛있어 옛날 아이스크림 너보다 더 맛있어 콩국수 좋아하세요? 응 콩국수 좋아하다 콩국수 괜찮지 한모빈의 낙지전 그리고 막걸리 낙지전이 뭐야? 낙지를 전으로 만든거 아닐까? 낙지를 갈아서 손에 넣었나? 그거 붙죠? 해물전이 아까 해물전에 약간 해물전에 낙지만 들어가는거잖아 그런 느낌 그리고 가을진않게 그냥 다져서 다져서 아니 댓글이 멍펜 얘기를 하니까 엄청 올라와요 그러니까 멍펜 얘기하니까 멍펜 얘기하니까 쌀국수 콩국수 닭강정 쌀국수도 맛있지 성게 비빔밥 맛있어 맛있겠다 성게 미역 맛있지 어? 성게 좋아하세요? 성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진짜? 꼬마깁 꼬마깁 맛있어 맛있어 민기 성게 먹나? 성게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성게 맛있어 근데 민기는 안 좋아할거 같아 성게나 멍게 그런거는 비린맛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게는 구우면 진짜 맛있어 성게 구우면 맛있네 이거는 다른 얘긴데 구워서 그럼 먹어봤어? 편의점을 파는 돼지껍데기 아니 편의점을 파는 돼지껍데기 왜 사먹어봤어? 진짜? 아니 어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되게 맛있어 진짜? 저 식당에서 이제 갖고 온 껍데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편의점에서 사와 그럼 그거를 먹었어 어떻게 형 조리를 해서 먹어? 그거겠지 돌리면 되나? 전자레인지 우리 예전에 연습생 때 그 곱창 먹고 싶은 거 편의점에서 사서 먹는 거 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것처럼 우리 하는 거 아니야? 살짝 삶고 하는 곱창 이거 약간 진짜 맛있어 돼 있는 거를 그렇지 그거 와 있어요 편의점에서 수육 팔잖아요 편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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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육에 라면 라면 스프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면 맛있어 아 진짜? 라면 스프 그거 또 개관 망고 빙수 망고 빙수 괜찮지 망고 빙수 맛있지 먹는 얘기 그만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먹는 얘기를 너무 우려한 거 같은데 맞아요 먹는 얘기 너무 많이 했어 자 아론 형 덥지 않아요? 저요? 짐 괜찮아요 여기 에어컨 에어컨 토론 나 여기? 근데 요즘 그 여름이라고 덥지만 실내는 또 냉방이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가디건이나 이런 집업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맞아요 감기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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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빠른 댓글 읽어보거든요 네 재밌는 그날 하나 열었어요 뭔데? 하지 마 말로 할지 뭐? 어?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 오늘의 TMI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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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TMI TMI? TMI? 뭐였지? TMI 어? 잘 있어요 뭐? 완전 TMI 여기 여덟 하나 나가지고 여덟씩 하나 붙였어요 저거 진짜 TMI다 완전 TMI 그쵸? 와우 저는 오늘 TMI 좀 있어요 뭐예요? 오늘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에 네 맥 거기서 뭐하냐 새로 나은 메뉴를 점심때 먹었어요 뭐 넣었어? 진짜? 아 그거 봐서 광고 엄청 아니야 아보카도가 들어간 햄버건데 맛있어? 아보카도 퓨레가 들어갔어 가라해서 맛있어 근데 생각보다 아보카도 퓨레가 많이 안 들어갔어 아 아보카도 맛있게 들어갔어 별로 안 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한데 그래도 좀 신선했기 때문에 그리고 프렌치프라이를 매직암자로 바꿔주기도 해요 오 진짜? 500원 추구하면 그렇지 요즘에 그 광고 많이 하는 거 많이 해요 지금 근데 나는 그냥 프렌치프라이가 더 좋은 거 같아 아 맞아 맞아 그거 한 번 먹어야 되는데 그거 시키고 뭐 후회 아 진짜 우리 먹는 테이크 그만해요 외직암자는 허니콤버 먹어야 돼요 또 외직암자가 또 외지? 그래가지고 외지 맞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 이러지?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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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꼭 외지? 이렇게 또 먹는 얘기를 열심히 하는 아 도중에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된다는 맞아요 아 저 활발 활발 만들어도 돼요 아 죽여도 돼 죽여도 돼 하나 하나 아 뭐야 하세요 하세요 내일 네 이제 제가 곧 생일이에요 곧 생일인데 생일 생일 야 아직 일 아직 일 생일인데 우리가 그때 태국에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그렇다고요 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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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와 재밌는 시간 우리 러브여러분들 보내시고요 네 모두 다 보내세요 재밌게 내일 재밌게 놀아요 네 아 근데 나는 확실히 그런 거 좋아 그 뒤에 물 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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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물 있고 조금 공헌이라는 요즘에 거기서 이제 많이들 돗자리 깔고 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김밥도 김밥도 드시고 도시압도 드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너무 더울 때 말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아 그때가 좋다 저녁쯤 어 그때 저녁쯤 딱 단지 거기 그 장소가 좋고 그때가 좋다는 거 맞죠? 어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해 지는 거 살짝 나 바라보는 게 좋다고 원래 이렇게 비추면 이쁘잖아 그렇지 딱 그때가 맞아요 어 좋지 그렇습니다 예산에 한 대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뭘 그죠? 어? 그쯤이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또 근데 나는 그런 데서 약간 얘기도 나누고 좀 그러는 게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그렇지 좋네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연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강의로 어? 내일 태풍는데? 네? 어? 댓글에 그런 거야 원래 아니 근데 노을 보면서 태풍 맞는 거 괜찮은 거 나쁘지 않아요 어제도 비 온다고 했는데 어제 안 왔어요 맞아 오늘도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아니 오늘 좀 왔대 아 좀 왔어요 그리고 태풍 이겨낼 수 있잖아요 네? 이겨낼 수 있잖아요 동호의 그 듬직한 어깨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태풍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희는 이제 연습하러 가야겠네요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맞아요 들어가서 푹 쉬세요 내일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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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